요즘에는 자동 번역이 잘 되죠? 저도 자주 쓰는데요. 그런데 좀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, 여기 보면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드거든요. 그럼 저건 번역되면 안 돼요.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코드까지 번역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할까? 왜 그럴까?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을 번역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번역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을 제가 일단 찾아볼게요. 이만큼의 태그가 프리 태그거든요. 저 프리 태그에 제가 no, translate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추가하게 되면 자, 여기서 번역을 시도했을 때 저 부분은 비껴가게 됩니다. 아, 그럼 저걸 어떻게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왜냐하면 이 웹페이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그 코드를 동작시키면 그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프리 태그와 코드 태그에 no, translate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. 자,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짰어요. 자,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하시죠. 자,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로 들어가서 예, 일단은 원하는 그 클래스 값을 바꾸고 싶은 태그를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. 이 태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ESC키를 누르면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콘솔이 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문서에서 내가 필요한 그 태그를 셀렉트 해줘. 그 태그는 프리 태그나 코드 태그야. 라고 하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태그들을 찾아줘요. 그럼 이제 그렇게 가져온 거 가져온 태그들 하나하나를 순회하면서 그것의 클래스 값을 추가하면 되는데 그때 for it 라고 하는 그 함수의 입력 값으로 이렇게 콜백 함수를 주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이 콜백 함수는 그 순회를 할 때마다 그 순번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이 함수의 인자인 e 라고 하는 값으로 준단 말이죠. 예. 그럼 저는 그 잘 가져오는지 일단 볼까요? 콘솔로그 e 예. 이렇게 쭉 가져온 거 볼 수가 있죠. 잘 가져왔어요. 자 그럼 여기에서 그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클래스 리스트에 add를 하면 클래스 값을 추가할 수 있단 말이죠. 노 트랜스레이트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free 라고 하는 저 태그에 노 트랜스레이트 클래스 네임이 추가가 되었으면 잘 된 거죠.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노 트랜스레이트가 잘 돌아갔죠.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자동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되면 안 되는 부분을 비켜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필요할 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코드를 어딘가 적어놨다가 저걸 실행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자주 사용되고 자주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크롬 확장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웹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free 태그나 코드 태그는 자동으로 노 트랜스레이트 클래스 네임을 추가하게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. 여기까지